2발만 뒤로 갈게요. 2발만 뒤로. 그리고 한 발만 잇죠. 팀 인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트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트 수고하트 스탠드 브리니러스. 안녕하세요 수고하트입니다. 자 손인사 부탁드립니다. 손인사. 자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정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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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아. 자 시선 맞춰서 왼쪽이요. 뒤에 나와요 뒤에. 자 가운데 보고 우리 하트 할까요 하트. 자 고양이 하트 부탁드려요 고양이 하트. 자 보라 하트 부탁드려요 보라 하트. 자 투어스 이번 포인트하고 동작 좀 보이세요. 밀지 마세요 지금. 자 투어스 카리스만 없으면 포즈 안 할까요. 이 자들은 밀지 마이자 아이들아. 거기 서라. 거기 서라. 자 사라씨 손인사 할까요. 자 시선 오른쪽이요. 자 시선 오른쪽이요. 자 시선 왼쪽이요. 자 시선 왼쪽이요. 자 다운돼 보고 하트 할까요 하트. 자 하트 오른쪽으로 꽃받침 부탁드려요 꽃받침.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 자 손인사 부탁드려요 손인사. 자, 시설마트에서 오른쪽 볼까요? 오른쪽 누구세요? 여기 뭐하세요? 나가세요 자, 시설마트에서 왼쪽이요 나가시라고요 자, 다운드버그 하트 할까요? 하트 나가서 지금 나가 편하게 자, 보라털까요? 보라털? 가리면서 당하지 말고 어? 나가서 찍어 자, 꽃받칭부터 그래, 꽃받칭 나가서 찍으시라고요, 여기 뭐 하시냐고요 자, 엘리스 이거 포인트 하면 동작 좀 보이세요 자, 돌아가주세요 시선 오른쪽이요 자, 왼쪽이요 자, 왼쪽이요 자, 다운드버그 하트 할까요? 하트 자, 하트 네, 잡고 나가주세요 잡고 나가주세요 자, 꽃받칭 부탁드려요, 꽃받칭 혹시 포인트 한번 동작 같은 거 있나요? 혹시 포인트 한번 동작 같은 거 있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더 갈까요? 이쪽으로 여기서 오른쪽 볼까요? 오른쪽 하트 하트 시선 맞춰서 왼쪽이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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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해석 안녕하세요 하이킥입니다 자 손흥사 할까요 손흥사 자 시선 맞춰서 오른쪽이요 자 시선 맞춰서 왼쪽이요 자 가운데 보고 하트 할까요 하트 자 팀이 인사 부탁드립니다 자 손흥사 부탁드려요 손흥사 자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까요 오른쪽 자 시선 맞춰서 왼쪽이요 자 가운데 보고 하트 할까요 하트 자 꽃받칭 부탁드려요 꽃받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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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트리플 에스라니야 이거 포인트 한번 동작 좀 보여주세요 자 다같이 체리티스 할까요 체리티스 자 트리플 에스 세이니까 펜슬한테 세이 인사 부탁드려요 네 이쪽에 세요 이쪽에 자 손흥사 부탁드려요 손흥사 천천히 천천히 자 시선 오른쪽 볼게요 자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까요 자 시선 멸쪽 자 다음쪽으로 하트 할까요 하트 자 에스 세이 인사 부탁드려요 자 자 손흥사 부탁드려요 손흥사 자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까요 오른쪽 자 시선 맞춰서 왼쪽이요 자 가운데 보고 하트 할까요 하트 자 우리 고양이 하트 할까요 고양이 하트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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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아래쪽으로 좀 해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자 보라 탈까요 보라트 자 꽃밭치 부탁드려요 꽃밭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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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까요 오른쪽 자 자 시선 맞춰서 왼쪽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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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선 맞춰서 왼쪽이요 자 자 자 가운데보고 하트 할까요 하트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고양이 하트 할까요? 고양이 하트? 우리 보라스 할까요? 보라스? 자, 꽃받침 부탁드려요. 꽃받침! 수고하세요! 씨앗도 이건 포인트 하트 동작 좀 보여주세요. 자, 최대한 밀착해주세요. 밀착! 자, 우리 손 인사할까요? 손 인사! 자,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게요. 자, 시선 맞춰서 왼쪽이요. 자, 가운데 보고 우리 하트 할까요? 하트! 자, 이거 고양이 하트 할까요? 고양이 하트! 자, 이거 고양이 하트 할까요? 고양이 하트! 손 인사 부탁드려요, 손 인사! 하트! 자, 가운데 보고 우리 하트 할까요? 하트! 귀여워! 자, 후이 씨, 고양이 하트 부탁드려요. 고양이 하트! 자, 보라스 할까요? 보라스! 아, 우리 곧 먹방으로 뭐지? 아,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